오늘 본론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는 원달러 환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뭔데 가까운 거는 환율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그동안 약세 상태에 있었죠 그동안은 지금은 이제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죠 지금은 근데 과거는 뭐 1200원 1290원까지 갔었어요 3월 19일 날 3월 19일 날 1290원까지 갔고 그래서 야 이거 외환율이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원화가 그렇게 강세가 돼 지금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한 1100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천 얼마더라 1180원 그러면 굉장히 그 원화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원화가 굉장히 세진 거죠 원화가 굉장히 세진 거죠 앉아서 원화가 강세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어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환율 변화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에 삐죽 올라간 데가 있었잖아요 예 저게 언제입니까 요게 3월 19일 이에요 3월 19일이 뭐 무슨 날이냐면 이게 1290까지 올라갔던 때 이면서 또 동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발표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약세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화에 이게 나타나니까 미국이 아 큰일 났다 이게 그냥 미국 내부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것을 아홉 개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호주 스위스 캐나다 뭐 해가지고 쭉 아홉 개 나라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네 일종의 그러면 이제 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파대를 제공한 거 네 그렇죠 방파제를 제공한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막는 조치이면서 또 동시에 미국의 채권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덕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부지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어부지리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 환율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00원대 초반으로 확 떨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예요 그게 어젠가 그젠가 연장이 됐죠 네 6개월 네 6개월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여러 나라하고 맺어놨거든요 중국하고도 맺어놨고 다른 데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영향이 없고 네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위원화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통화 스와프를 직업 보정이라고 보면 되겠대요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미국이 직업 보정을 부분적으로 해주는데 안심하고 그냥 그래라는 거죠 그 그리고 동맹국들이고 그 나라들이 그 G20 나라 중에 통화 스와프 안 해준 나라들이 많아요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원칙이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믿을만한 나라여야 된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먹고 튀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띄어서는 곤란하니까 믿을만한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통화 스와프를 해서 이렇게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놓은 건 요게 요게 최근인데 그 1180원 90원 그 사이까지 떨어진 이것은 크게 보면 저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원의 가치가 오른 것도 있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는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달러가 소위 안전 자산이잖아요 위험할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원 달러 환율이고 제일 위에가 그 다음이 코스피고 제일 밑에가 다우존스예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주가지수고 다우존스는 미국의 주가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 이천 그 중간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 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는 추세 있잖아요 이게 약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18년 고무려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거기하고 다우존스 하고 를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위험이 줄어들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죠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 예 약세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푹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저게 언제 정도입니까 이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쭉 다시 올라가니까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아 사람들이 아 이제는 뭐 뭐야 이제 그 달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가치들이 올라가고 강세가 되는 원화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달러가 떨어지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위에 그런데 유로는 유로는 오히려 올라가요 유로에 대한 환율은 많이 올라가는데 예 많이 올라가죠 저는 왜 그러냐면 유로가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 불안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해소되면서 유로가 약세가 된다는 거예요 유로가 강해진 거죠 유럽 돈이 그러니까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유로화 자체가 강세를 띠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EUR, KRW 이게 왼쪽에 가운데 있는 게 유로에 대한 환율이고요 원화화의 환율이고 그 오른쪽에 하나 있는 이 그래프는 이게 미국 달러하고 유로 사이의 환율입니다 유로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세지는 이유는 굉장히 낮았다가 상대적으로 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게 유로가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체제가 왜냐하면 남북 유럽 사이에 갈등이 매우 심하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로 타격이 심한 나라들이 다 남유럽 국가들이에요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유럽 국가들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빚이 많아서 그러면 이것을 북유럽 국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도와주면 이탈리아가 탈퇴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가 흔들렸어요 돈 자체도 대단히 불안했구나 예 그런데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유럽이 깨지는 건 막자 그래서 도와주기로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 독일이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북유럽 국가들도 설득이 어느 정도는 됐고 그래서 750억 유로를 공동으로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남유럽에다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로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상당히 해소가 된거죠 상당히 해소가 됐네 그게 이제 거의 유로와의 가치에 반영이 돼가지고 달러와 대비 유로와 가치가 굉장히 강설되게 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환율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르고 내리는 게 서로 반대여 가지고 아무튼 원화가치가 세지고 있는 겁니다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그냥 올라간 거죠 지금 아니요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네 떨어졌고 그게 원화가 세진 거죠 네 세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스와프로 원화를 받쳐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미국이 네 또 다른 이유는 원화 자체가 세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랬죠?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한국이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게 됐고 그 신뢰도가 이 CDS 프레미엄이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네 지금 CDS 프레미엄이 2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CDS 프레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국채에 대한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부도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나라다 라고 하는 평가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 가장 높았을 때가 CDS 가장 높았을 때가 이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돈을 막 쓰겠네 그렇죠 정말 운도 좋아요 참 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따라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원화 강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요인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 GDP예요 지금 확 떨어지죠 네 지난 2분기에 그 미국의 뭐 아무튼 뭐 락다운이니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고 뭐다 그러니까 뭐 실업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 자체가 경제 활동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문 의구심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달러가 약해진다 예 달러가 약해지면 환율이라고 하는 건 교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거죠 강해 보이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만히 있어 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달러와 중요한 5개 통화 사이의 환율을 가중 평균 해 놓은 거예요 상대적 가치입니다 네 상대적 가치입니다 달러의 상대적 가치인데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구나 네 여기서 제일 높았던 때가 이게 3월 19일 그 무렵입니다 3월 19일 네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는 이제 원화 자체의 강세 네 달러와의 상대적인 약세 네 그리고 이제 항미 통화 수합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위험도 해소 네 이런 요소들이 합쳐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미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네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달러와가 상대적으로 그냥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그것도 요인이라고 봐요 약간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막 풀어내는데 또 동시에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좌에다가 그냥 잠궈둔다고요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데도 별로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퇴장해버린다고 보겠네요 네 그렇죠 퇴장해가지고 그냥 스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그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그건 억지로 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는데 그게 아닌 돈들은 그냥 금고에 가서 있고 계좌에 그냥 묶여 있고 돈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더라도 그게 가격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은 풀어내는데도 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돈 가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통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야 쉽지가 않은 그런 얘기가 발생한 거예요 잘 안 맞아요 설명은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화가 이렇게 풀려도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게 원래 화폐 속도가 떨어져요 일본이 일본 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 이런 문원들에서는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패니피케이션 네 그러니까 일본화 일본처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됐어요 안 그런 나라가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는 막 물가가 50%씩 뛰고 여전히 그렇게 그렇고 있습니다만 좀 괜찮은 나라들은 다 물가들이 안 올라요 돈은 풀리지만 정통경제학으로 하면 돈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퇴장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그냥 계좌에다가 다 잠궈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불안하니까 예 뭐 집은 사는 거지 이제 집은 집은 사지만 집 사는 거 이외에는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집을 사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이나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요인이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위험할수록 거기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돈이 풀렸는데 돈 가운데 뭐 한 60% 정도가 기업에 갔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미래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보고 계속 돈을 내부에 유보해 두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딱 보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캐시가 최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인데 첫째는 통화 스와프 네 두 번째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좀 줄어든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네 번째는 미국 경제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안팎으로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 과거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저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네 달러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 조짐까지는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달러의 위상이 여전한데 저게 예를 들어 한 2, 3년 계속 간다 저런 상태로 그래 가지고 뭐 미국의 GDP가 한 30% 꺼져 버렸다 이러면 얘기가 정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뭐 현재 백신 개발 속도라든지 또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회복 탄력성 같은 이런 걸 보면은 또 회복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사실은 2008년에 망한다고 미국이 망한다고 했었던 거고 근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보면 전부 새로운 기업들은 다 미국에서 나왔던 거고 또 1930년대에 또 망한다고 그랬던 거고 근데 또 일어났었죠 저는 뭐 이런 유연성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나라를 뭐 이렇게 경쟁할 뿐만한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복원력이나 회복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지 않겠느냐 네 저는 기업들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 기업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처럼 계속 그렇게 그냥 붙잡고 있었던 나라들은 계속해서 내려앉은 거고 미국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를 못하는 나라들은 그냥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건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20세기의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지 뭐 인터넷도 그렇지 뭐 이런 컴퓨터도 그렇지 뭐 거의 모든 것들 전기조차도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전기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류전기를 발명을 했고 그걸 상업화한 것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게 제가 강전장에 가면 딱 서가지고 강의를 할 때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 가운데 내가 생각하면 한 9월 이상 정도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량 생산을 거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량 생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량 생산은 미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은 대량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거고 거기에 종업원이 수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거를 문화적으로 용납을 못했어요 돈 좀 벌면 그 비즈니스맨들은 다 젠틀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귀족 흉내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뭐 파티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라고 하는 스크루지 영감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를 그 당시에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돈 번 자들은 스크루지 영감인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돈 번 사람들은 스크루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한 게 뭐냐 다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저택 지어 가지고 거기서 예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쌍놈들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업을 있는 대로 키우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생겨 가지고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가 생기면 그게 그냥 쫙 대중 소비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이 경제 체제가 미국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미국이 없었으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준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내년도 정도 백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벌써 화이자 같은 데서 임상 3상 실험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가격도 이미 무슨 45달러인가 가격을 책정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그렇네요 그 다음 또 미국이 3억 인분 3억 인분을 미 연방 정부가 구입 이미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냐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내가 볼 때는 그런 미국 체제가 미국 체제의 최대 강점이죠 유연한 거예요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망하는 산업 같으면 빨리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 해고된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좀비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계속 리소스를 자원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 그냥 천명이 할 수 있는 조직을 공공기관에 2천명 3천명을 뽑아서 그냥 거기에다 머물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머리나 아니면 문 대통령의 그 척근들 머릿속에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 그냥 그 귀하게 벌어들인 돈을 다 그냥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정치이고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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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그런 대학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유연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뭐 이번에도 또 다시 백신 개발하는 걸 보고 한 번 더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나라구나 저는 그 백신도 백신이지만 새로운 산업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미국에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적응한 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적응한 산업이 구글이니 무슨 뭐 애플이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적응한 산업 그게 뭘지는 모르죠 근데 그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저는 미국에서 나와서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의 문화라는 것이 여전히 그 프론티어 정신들이 굉장히 근간을 행성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된다는 간대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험 뭐 웬만한 실험은 다 실험하는 거고 하다가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패배한 거 막아거나 이런 것 문화적으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건력이라는 부분이 정말 참 회복 탄력성 이런 점을 쓰는데 그게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만 정말 한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너무 중단할 것 같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로 보면 중국 경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세계나라 중에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아 그렇게 보시구나 네 이 나라 지금 이 나라도 이제 그전까지는 아예 부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총 2017년 18년 이부터 그런데 그 부도가 민간기업의 부도예요 민간기업의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국영기업 돼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 다 국영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련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구나 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진민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에 그 아시아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아시아나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 어쨌든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뭐 악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게 표면에 막 드러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그게 결국 구제금융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주식 다 정부가 소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어려울 때 국영화 자금을 지원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를 시킨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도 없거든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자리 생기고 네 사람 집어넣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대구조선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것보다 조금 정도가 덜하겠지만 거의 거의 쌍둥이처럼 갈 것 같은데 근데 미국처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 인간의 DNA 얘기를 하지만 너무 매몰차잖아요 망할 망할 사람은 그냥 망해 그거 할 수 없잖아 네 책임이지 라는 말을 이걸 감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일본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본도 보도가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귀하게 얻은 자원을 비생산적 용도로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반짝해가지고 어떤 경제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냥 화석화 네 화석화 되고 거기에서 그냥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중에서 좀 나온 편이어서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계속 쪼그라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람 인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다른 조직하고 국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라낼 수가 없으면은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 그냥 그래 화석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 박사님도 이 유튜브가 나오면서 그 전에 했던 거 다 구조조정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100% 구조조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크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인간 이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거의 뭐 네 완전히 생활방식이나 업무방식이나 생산제품방식 자체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네 그런 나라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네 그냥 망하니까 망한 건 망하는 거고 망한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또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살 길을 찾아서 성공하면 그게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다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지 그런 거를 이제 미국 서부를 여행해보면 네 숙연해지거든요 네 그 인디언들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뭐 금이라든지 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서부에 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도전하는 게 그 그런 힘이 여전히 내가 볼 텐데 뭐 실리콘벨이라는 이런 데 다 살아남아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성공한 거 그 다음에 한국이 성공한 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 건 다 미국에서 성공한 걸 갖다가 카피하고 카피하고 상용하고 도둑질도 좀 하고 제품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고마워해야지 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인류가 가는데 원천 기술은 대부분 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산업도 미국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언제일지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 참 중국이 워낙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아예 중국 세상이 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저 나라가 뭐 그렇게 그거 하더라도 얼마나 자원낭비가 심하겠습니까 중국이요 네 그럼요 근데 그 자원낭비라는 거가 심한데 어떻게 인류가 될 수 있겠냐 자원은 얼마나 해 먹었겠습니까 네 불버그 칼럼 중에 최근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정확히 똑같이 얘기한 칼럼이 있었어요 네 미국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인류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어서 인류가 될 수가 없다 가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기업들도 다 그냥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고 네 그 일대일로 라고 하는 것도 그거 다 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 이 뭐 미얀마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로 이제 송유관도 깔고 뭐 무슨 도로도 깔고 뭐 다 이런 걸 하는데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일대일로 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프라들이에요 왜냐하면 속유 실어 나를 넣는데 해상 수송이 최고로 싸죠 그런데 그걸 굳이 미얀마에서부터 송유관을 깔아 가지고 저 중국의 내륙에 쿤밍까지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해상 수송해서 필요한 데다 갖다 놓고 저 기름을 부리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뭐 이제 정치인 애들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하고 전쟁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라카 해업을 통과하는데 미국이 만약에 그걸 차단하면 끊기니까 그러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거기 저 기름을 내려 가지고 그거를 송유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쓰는 일이 없는 거죠 놀고 있는 인프라예요 그런 게 근데 세계 곳곳에 다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다 돈이죠 그게 그 나라들은 다 빚인데 그 빚을 중국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또 달러가 부채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못 받는 채권 대외 채권들이 중국의 장부상에는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 자산으로 기록돼요 부실 채권들인 거죠 다 그게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요 그 규모가 스케일 자체가 우리하고는 그게 안 될 때 비교가 안 될 때니까 수조 달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는 뭐 엉망진창이라는 용어를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럴듯해도 아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럼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뭐 왜 뭐 감사합니다.